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빠 아빠해 나는? 예 야 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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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어나 가자 이제 아빠 손잡아 예 오늘 수영할까요? 응 짜잔 준비 완벽해 완벽해 렛츠 고 가 패 ´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개구쟁이 아빠 미파입니다 너무 아파 여러분 이런데 와서 미끄러스장은 너무 빠른 것밖에 없어서 빨래가 탈 수 있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데요 여러분 우리 이제 미끄러스를 타러 가는 계단이에요 다이젠까지 다이젠까지 근데요 이 폭풍 좀 보세요 네 기다려 갈게요 자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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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는 지금 뭘 하고 있죠? 미화사이예요! 뭐하고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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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헌이와 엄마와 아빠와 안녕 여기 좋네요 자가 없던가 다시 나오고있지 뭐라고요? 자가 없던가 다시 나오고있지 아빠! 아이빔를 바삭해 윌리움 기분이 어때? 좋아 채연주 기분이 어때? 천원 주고 다이소에서 탔다 이쁜데? 이쁜데? 리둥이 여러분 저희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보세요 다 바다지요? 리연이가 용기가 있어요 일곱살인데 이렇게 혼자 헤엄을 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물속에 물고기 볼까요? 그냥 안 고쳐요 갈병에 얻는 데에 올라왔나 스테이님의 시린은 왕비가 춥된다 싸관하려고 등장하게 집중해질 랩넌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제가 마스크 하고 있어서 뭔 말을 했죠?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저 지금 딱 다음에 수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으로 놀러오세요. 매일 방으로 내려오세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 버튼은 여기, 핵심 영상을 여기, 추천 영상을 여기, H2O 영상을 여기, 나를 사랑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